4 4 4 4 4 4 4 4 뭐죠? 코인 각각 하나씩인가요? 워우 워우 왜이래 이거 워우 근데 세이브가 없네? 세이브가 없는거죠? 오우 죽는거 아니구나 이거 설마 위로 올라가야되나? 아닌데? 뭐야 이거 세이브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이거 내가 마침 또 쉬운것들만 먼저 고른거일수도 있어서 아 근데 이거 시간초가 다 죽었네? 시간초가 생각보다 짧구나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오 주지각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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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실력이 또 든거 같애요 그거 편집돼서 그래요 비슷해요 더 늘 수가 없어 이미 거의 한계치 된다 한계치 그래도 웬만하면 줄어들진 않았겠죠 꾸준히 하고 있긴 하니까 맘에 두 예고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빨리 6월 28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워우 0미드에요 한 3번 돌려본 듯 기계 맥히긴 했죠 아 아까운 것 이거 어디? 아 원래 어디선가 이리로 오게 돼서 여길 들어갔어 그럼 난 여기서 오른쪽 뛰면 되나요?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예 끈 내려가지 설마 떨어졌어야 했나? 떨어져서 파이프 강 나온다 아 이제 여길 한번 가봐야겠구나 지지각 겨우 시작 지지마 오른쪽인데 결국에는 아까 그 파이프 들어가게 되는거 아냐? 일로 가면? 넌가 지지각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저는 될거라고 생각해요 뭐 안되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돼야지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점 아 제발 진짜 그만하자 eating 와.. 뚜껑 밟아야되요? 대-박이네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끼냐 진짜 아니야 어떻게 타 운명에 맡겨 오예 지지각 아 왜 또 낚시가 있고 그런거지 두번쇼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아 보이지가 않아 아 뭐지 이거 아니 도대체 뭔데 아 근데 이걸 어 아 아까전엔 못찾았는데 찾았나 아 치지각인가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왜 안끝나 아.. 요즘에 들어가시는게 있는거에요? 아.. 지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요. 이거 첫번째 빼빼 뭐가 없어요. 두번째 빼빼 이어진다는 소린데? 잠깐만. 이 문 어딨니? 아하 위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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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